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구독자가 너무 감사하게도 만명이 되면서 제가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본 결과 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그러니까 다음주 토요일날 시간이 괜찮으시고 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아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쭈!